이것은 제 새로운 카드 클립입니다. 이 카드 클립은 마지션의 유틸리티입니다. 왁스가 붙었어요. 왁스에 안 보이는 실을 붙여서 보면 홀이 있어요. 홈이 있습니다. 기능이 지금 대단합니다. 자세히 붙여있죠. 이걸 뗀다 상태에서 귀에다 붙여 놓기도 하고 이 안 보이는 실로 세팅해 놓을 수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은 여기다 러버밴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홈을 파 놨어요. 홈을 파 놨습니다. 그 다음에 고무줄 마술을 하구요. 이렇게 여기 보면 라인이 있죠. 여기 하나에 쭉 라인이 있습니다. 신용카드 같은 것도 좋고요. 이런 걸 꼽아 놓고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고 핸드폰을 볼 수 있고요. 인사이드 카드 카드 빼내고 프레딕션 K 킹클럽 카드를 프레스해서 불에 대인 것처럼 하는 거 있죠. 나이트로 해서 상대방이 고른 카드는 킹클럽입니다. 프레딕션 할 수 있는 거고요. ESP ESP가 다 아시죠? 십자가 별 동그라미 이거는 물겹 모양 ESP 둘 중에 하나를 프레딕션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어딜 갔는데 남자들이잖아 우리가요. 그럼 남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? 이거 볼트를 조이는 겁니다. 잠깐 안 보이는데 볼트를 조이게 할 수 있어요. 웬만한 사이즈 다 되게 세 가지가 세 가지 사이즈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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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는 조일 수가 있습니다. OK OK 거울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실제 거울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실제 거울처럼 오픈합니다. 그 다음에 카드를 오픈해서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를 고르게 해요. 그런데 와서 내가 뭘 골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. 이걸로 왜냐면 이게 밀러 밀러로 낸 스토이네스 거울처럼 보이니까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병을 딸 때 병을 실제 딸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거 그냥 아닙니다. 실제 딸 수 있는 병입니다. 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. FINISH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몽 끝 끝